오늘 기분은 어때요?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이며 오늘은 섭씨 2도로 화창한 날이 뜰 것 같아요. 다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뉴스입니다. 김수현 공식과 현실화 국민공학대 3일은 자격업계 경향신고 안녕하세요. 경지 좋다. 무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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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죄송한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.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... 죄송한데... 나 오늘 하고싶지가 않은데... 근데... 거기는 나오는데... 아... 어서오세요. 으아... 사이즈는... 18cm 정도? 네... 아... 아... 나 그것도 안 갖고 왔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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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쌀이 야 싸진 미쳤네 이거 툭쌩켰는데 아 어떡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가요 한번더 가요 죄송한데 내일하고 모레도 있는데 내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레부터 날씨가 좀 좋아지니 내일도 좀 이것보다는 좀 덜 불겠지 이것보다 덜 불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사실은 여기 지금 1g대 수심이 낮아서 1g대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1g대는 지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만 찾아주면 1g으로 움직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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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뵐게요 내일 뵐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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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efu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